보신 것처럼 기업들이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거나 아예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전 산업계가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 계열사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물경제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추경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SK그룹의 재택근무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종로구 서림빌딩에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SK, SK텔레콤들이 6개 계열사 직원들이 대상인데요. SK그룹의 어제 안전환경경영비상회를 열어서 이들 계열사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 2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서 서림빌딩에 근무하는 상주인력을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을지로 SKT타워에 근무하는 SK텔레콤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른 달 1일까지 재택근무가 권장됐는데요. 상황에 따라 재택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가 SK그룹만의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 임산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 계열사별로 대상 직원 규모 파악에 들어갔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도 TF를 구성해서 업무관 소독이라든가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계 기업들도 이번 주 중에 한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의무화했고요. 18만 회원을 갖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서는 어제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차제를 권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 예산 편성 훈련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28일 발표될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10조 원에 더해서 최대 15조 원까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밝힌 예비비 2조 8천억 원은 별도입니다. 1분기의 추경이 편성된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3차례가 다였는데 참고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도 11조 5천억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동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긴급재정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건 중대한 재정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신속하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추경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을 제외하기 어려울 때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민생당 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이런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의 말을 내 행간을 읽어보면 아예 정부도 긴급명령권에 대한 가능성을 닿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정 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관련 질문에 대해 실무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